우리 뭐해? 진짜 그거 해?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잖아 네 하자고 지문중 하자고 뭐? 아니 내가 말한다고 다 하진 않으니까 근데 나나 형님 나나 형님 화장실 간 동안 끼끼가 나나 형님 먹였어요 뭐라고? 내가 나나 형님 화장실 간다 하니까 똥 썰어 간다 이랬더니 아니 내가 언제 똥 썰어 간다고 그랬어 내가 그랬다고? 아 맞아요 님이 그랬어요 님이유? 아니 아니 그럼 너가 먹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먹이려고 했는데 끼끼가 나나 형님은 똥 안 산다고 성윤이랑 막 그러는 거임 그래서 뭐 요정 그런 건가 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거기까지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까지 말하세요 아니 저게 더 이상하잖아 아 나 아닌데? 어라? 나 이거 왜 안 잡히지? 초코? 잠시만요 네 초코쿠키가 있다고? 나보다? 초코쿠키 맛있잖아 맛의 문제가 아니야 나나 형님 너무 지금 막 책상 아래 기어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소리나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 이거 왜 못 잡아 시그널에 왜 이래 이거 단 거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안 잡히지? 그거 그 뭐야 그 독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다 보면 잡혀요 아ijkлю 잠시만 몇분만 해볼게요 꿀팁이죠? 어 재밌겠다 이게 이름이? 뭐더라? 마리오 마리오파티 슈퍼스타즈 아니 근데 깜짝 게임할 때 어떻게 처리가 안되고 싶은데 방 제목이 아픈 코드가 뭘까요? 1114요 역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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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1114하고요? 1115으로 해놓은거 아니야? 1114 아닌가? 아 방 아이디랑 비밀 따로네 아 아이디? 아이디는 804444 굿 어? 이거 아닌데? 뒤로가기 마리오스타즈? 슈퍼스타즈? 마리오스타? 아니 마리오파티? 님 저 조심하셈 저 파티 레베 99임 만렙임 고장났어 안돼 뭐가 안돼? 왜 화면에 안나오지? 무슨 화면? 뭐라고 뜨는데? 캡처 모드가 시그널에 없다나오네? 왜 이러지? 얘는 되는데 캡처 모드가 시그널이 없다고? 캡처 모드가 그냥 나 그대로 화면에 띄우거든 보통 근데 갑자기 에버미디어 거 쓰지 근데 저거 에버미디어 그냥 아니 HD요 아 저거 저거 USB 뼈따끼따 해보고 있죠? 지금 책상 아래에서 불편한 자세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되게 추할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불러본 거니? 야이 꾸인트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네 그냥 추해 보여서 추할 거 같아가지고 한번 그냥 뒤에서 말해봤어 말해봤어요 죄송 이거 마리오 스타 마리오 파티 할 때는 그 한 한쪽만 빼서 어 나이스 마리오 파티 할 때는 한쪽 한 어 한쪽만 빼서 하는 건데 왜 이게 또 안 안 안 되지? 다행이다 키키하면 봐야겠다 양쪽 잡혀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게 조금 아니 홈나가서 설정해서 패드 설정해서 하면 돼 홈나가서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찾기 다행이다 하나를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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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태인가? 응 그럼 어쩔 수 없지 두 짝 다 두 짝 다 이거 너무 재미있어 어 많이 써 있어 해스 등록해스 들어가야죠 해스 들어와스 들어와스 비비오엠 지이 예 어 어 하고 졸려라 뿡 뿡아가 뿡아 너 예전에 누가 닉네임 뿅게인가? 뿅게? 막 이렇게 읽으신 분 뭐했지? 봉지님 악언님 봉지 봉지 봉지님은 누구세요? 마이드리프팅 했을 때 봉지님 어 봉지 으흐흐흐흐흐 막 조디야 게임 Jurassic Park Considering 나? 음 럿할때도 뽕뽕계? 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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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나나님이랑 게임 되게 오랜만이에요 근데 나나이님 그거 알아요? 진짜 대박인점? 뭐? 나나이님 제 카톡 일주일째 안 읽었어요? 아 나 진해온 거 씹고 있는데 지금 나도구나 주이형이 이모티콘으로 자꾸 이상한거 보네 맞아 주이 나나 형님 네 대답 하이하이 이걸 일주일만에 대답 끼지야 1, 1, 1, 1, 4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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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충분한 시간이 있네 일정 되게 미리 물어봤네 네 다행이야 방코드랑 비밀번호랑 다른거야 방코드 먼저 입력해야돼 804444 80444444444444 패스워드 전에 방번호를 먼저 입력하는 창이 나온거 아냐 친구의 방 찾으니까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아 너 나랑 친추되어 있나 응 아 그럼 1114 맞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방코드로 찾고 들어와 봐 버그인가 봐 어 됐다 됐다 왔습니다 나나 형 아익도 안왔네 죄송합니다 답장만.. 답장만 내린게 아니라 입장도 내리네 안 초대해준 줄 알았지 그냥 삐졌네 그냥 삐진거 아닌데 귀여워 저거 볼려고 일부러 안하는거야 그냥 그냥 아니엑씨 봤었잖아요 뭘 아냐 못 봤어 방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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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방찾기 11214 뿡이 생일 전날이네 야 야 야 야 야 올해 성윤이 생일섬을 챙겨주고 싶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더라 에이 진우 형은 내가 니 선물이야 그럼 그리고 내가 돈으로 주기엔 좀 그러니까 나나 형님을 너에게 줄게 난 돈을 줬는데 나도 작년 이 올해구나 올해 생일 나나 형 선물을 저거 돈으로 줬어 우리 돈으로 선물을 줬어 근데 진짜 물질적이다 사람들이 되게 딱히 나나 형한테 기프티콘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나나나나 원 줬지 친구하우스 마리오 파티 미니게임 마운틴 캐나다는 아직도 구독이 7500원이라는 거 님들 여기 건물이 총 5개나 있는데 이 중에 3개밖에 안 써요 이거 쓰레기 게임임 이거 파티로 갈까요? 친구하우스는 뭐야? 친구하우스야 어 마리오 파티로 가죠 네 이거 제일 어려운 메일 해보고 싶었어 이따가 제일 어려운 메일 해봐요 제일 어려운 메일 뭐예요? 난이도가 있던데 그거 밤 되는 거 우리 해봤던 것처럼 아 모험의 규칙 다 알고 있죠? 예 네 저 마리오 파티 레벨 99요 야 아니 얼마나 한 거야 남는 거 한 랜덤하죠? 랜덤 해야겠다 랜덤 나 와리오네 랜덤 빙글빙글 너무 어렵더라 이거 어려워요? 호러랜드도 어려워 호러랜드도 어렵긴 해 낙과 밤이 존재했는데 낙과 밤마다 쓸 수 있는 게 달라 요시 트로피컬 아일랜드 스페이스랜드 스페이스랜드 피치의 생일 케이크 빙글빙글 숲 호러랜드 고르세요 여러분 그럼 좀 까까가 고르게 할까나? 까까가 나? 케이크? 케이크? 오케이 중간 난이도 이거 아무도 안 해본 거 아닌가? 케이크? 나나님은 해봤을 거 같은데 안 해봐 안 해봐 나도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소리만 지내 그 그 나 소리 이 핸디캡스타는 대체 뭘까? 아 처음에 깍두기한테 한 개 주 있지 말지 그런 걸까? 아 흫 저기 오른쪽이 형은 왜 저를 두개였을게요? 우리 너무 무시한다 성민아 이거 맞지? 아 아 동의하긴 해요 이건 못 인해 있걸? 이러면 이건 못 인해 있걸? 이러고 지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는 거 알죠? 하하하하 헤헤 패백하마 안겨주지 패밀리 맞아 맞아 액션미니게임 테크닉 테크닉 테크닉으로 갈까요 그러면? 정말 실너 게임이니까 네 나는 나양락언니와 말에 동의해 응 나양락언니가 싫대 어 내가 싫대했어? 난 테크닉 좋은데? 응 나도 좋아 테크닉 시작 아껴줘 마리오 타임 근데 내가 원래 이게 조이콘을 쓰다가 이번에 프로 컨트롤러를 써 처음 써보거든 마리오 파티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프로네 약간 그거네 치팅이네 미안 돈주고 샀는데 써야지 아 이거 웨하스 먹고싶다 우와 맛있겠다 어 옛날 마리오 파티 맵 들어갖고 온거구나 우리 축하받으래 1등하면 축하해준대 아 안되겠네 이거 사설 도박 한번 해야겠는데 만원씩 거실 죄송해요 저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안걸겠습니다 이 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마이소브에는 커다란 2단 케이크입니다 두칸씩 나열된 초록 미안 이쪽은 코파가 있는 푸딩루트 빨간칸도 미안 미안 자세히 보니 케이크와 푸딩 사이에 굶 저 군방한 루트 선택 열쇠를 그럼 먼저 순서를 정해 야 와 아니 시비를 어떻게 뽑았어이 와 와 하여 마이소브 누가 마리오야 하여 에이 누르 여태까지 에이 잘 누르더니 자기 터는 에이 안누르는거 봐 흐흐흥 하항 에이 하하하 플레이 순서가 장áre스면 여러분께 코인을 선물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예에나 첫번째 스타는? 왼쪽 구석인거 같은데 시작이라고 턴 1 캐서닌 스타트 . 하나 둘 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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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 . 이벤트 칸 더 나와라 얍! 좋겠다 한 칸 더 가서 좋아 비켜 이벤트 칸 어? 그런 작은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지? 어 폭탄 설치해서 나중에 거기 밟으면 코인들 가져갔나보다 어 멈춘 플레이어의 돈을 뺏을 거래 그간에 브루마블 땅 그거네 땅 샀어 30원짜리는 적은가 보다 나 땅 있는 사람이야 덕 땅 부자 어? 바로 그거 아니야? 돈 주지요 야 5원으로 지금 10원의 이득을 봐버렸는데 나 방금 저기 국민연금 나온거 벌써 다 뺏겼네 아니 돈 다 뺏겼어 3원 가 개웃기네 3 3 야 땅 부자야 이거 코인부자야 이거 야 야 내 돈 여긴 내 2원만 가져가 어? 김 총 21원만 가져가면 사라지는 앤가봐 어? 1대3이다 어? 나나야 나의 부조리한 부조리 게임 봐나? 보통 내가 유리하지 않나? 어? 관역을 향해 샷? 이거 우리가 맞추는 건가 본데? 그러면 이거 나나 형님이 못하니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지도 어? 잠깐만 아 나 이거 해봤어 개못하는 아아 야 빨리 빨리 이거 시작 눌러 레디 레디 눌러넣어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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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연습합시다 성현아 너만 누르면 돼 좋아 내가 봤을 때 나나 형님 이거 지금 개못하거든? 아냐아냐 성현아 니가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컷 어쩌라구요 어? 아니 근데 이거 30초나 줘? 어? 길막 어? 이렇게 길막하면 안 된다 이거 팀이야 우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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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자 그리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밍스 아 아 밍스 아 미안해. 미안해. 양국 백의든 같이 이긴거니깐요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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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나 형님 별 두개가 아니라 다섯개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ㅋㅋ 얘가 보니까 지금 손풍기였습니다요 손이 없는데? ㅋㅋ 분하다 분하다 꽝나라 꽝나라 여기도 옵니다 여기도 옵니다 어? 뭐지? 다들 오세요 나 저 30번짜리 설치해보고싶어 나도 얼마나 뺏을까? 스타 뺏는거 아니야? 어 스타 뺏을거 같은데? 성윤이 한 5나와가지고 저기 슬슬하면 걸릴거 같은데? 5나 4 진짜 많faced 나와 이자식아 아니 또 설치하네 지뢰가 이렇게 많아 여기 30원짜리 GO 고? 돈 P? 김성윤 이 자식은 스타를 살 생각이었구만 요.igue.가.배.그. richting. Avant. 와 짱 큰 거 싶어 아니 형이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바비고 싶어 중님들 스타 뺏을거에요 рет.어.패드. Gö.5를 뺏을거야? 진짜네~~~ 헐 뺏기고 나랑 나영아 언니밖에 없는데 앞에서 관전해야지 송윤이 나랑 끼끼랑 적금 들어가지고 개 들어가지고 빨간같은데 그래도 저기 앞에 가서 돈 많이 뺏기는 것보다 여기가 낫다 내 돈 어? 팀전? 1대3 또 진짜 망했다 참참참 이게 몇 개나 없네 피지컬 게임이라 몇 개 없나봐요 오케이 3명 쪽은 1명 쪽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은 패배라 레디좀요 마리오님 아 내가 안한거야? 아 이거 LR 누른거구나 내가 저 처음에 아까 LR 눌렀어요 이거 피지컬 아닌데 이거는? 운발 게임 맞아맞아 니가 고개를 현란하게 돌리면은 아니 이거 마지막에 5큐 바꿔? 아니 이거 마지막에 5큐 바꿔? 왜 아무것도 안 걸리냐고 왜 아무것도 안 걸려? 근데 마리오는 목이 두꺼워서 고개를 조금 흔드네 어? 흘렸다 아 우리 LR가 된다는거 눈치채버린거야? 나이스 안 돼 마지막으로 진혜영 형이 오른쪽 해 내가 왼쪽 할게 오케이 아 그렇게 할지 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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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리 잡았어야지 하하 어렵네 이거 승리 이거 피지컬 하는 쪽이 저쪽이다 보니까 이게 별 5개는 줬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여성 형을 할거야 również 나나야님 결혼왕지도 끼고있었데? 아하하하 야 지나갔다 이거는 아 내가 돈이 없어 이ev 어떤 거 이게 별 20원이나에요? 30원 아니야? 10원 아니었나? 응 이거 별 20원이나 해요? 30원 아니야? 10원 아니었나? 나 아이템 얻고 싶어 승내랑은 밟지마 저거 밟아 두다다다다다다다다 로키칸? 내 맘대로 주사위 다음 손에 무조건 먹는다 진우형은 이거 마르는대로 내가 먹으면 그만이라니 먼저가 먼저가 피치님은 오시죠? 바이브 싫어 안돼요 나는 왜야? 키키야 너는 어떻게 주사위도 못 걸리는거야? 몰라 아야 아니 얘는 뭐 저기 방어막 이런거 있나봐 얘는 왜 이것밖에 안 뺏겨 맨날 아 이거 먼저 누가 뜯겨가지고 6원이 남은건가 봐 저기 뜯겼었어 나나 형님 자리에 새거야 저거 새거 내껀데 그거? 아 그래요? 그러면 포버버드 레이스 이거 뭐야 그니까 원 그 조정을 잘해야되요 응 맞아요 예 속도도 적당히 올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잘해 진짜? 나도 응 방금 달렸어 방금 달렸어 나 왜 세 번째 칸에 있냐고 첫 번째 칸 아니라 어 나 편안한데 기위 아 아 아 아 아 왜 두 칸가져 이거 아니 나 이거 좀 불리한게 나 내 내 내 내 프로콩 컨트롤러 이거 키솔림 있어갖고 호우 제발 나나 형 자기 자신 있다고 발언한 후 현재 거리상 꼴등을 기록 중 나나 형님 아 너무 빠른데 나나 형님 성게는 나나 형이 나온 후 먹었습니다 나나 형 개같이 멸망했다는데요 아쉽다 아쉬워 나 이거 키솔림만 아니었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별만 먹으면 그만인 게임 아니겠어? 근데 여기서 주사위도 개같이 멸망하지 않을까? 오아리로 나오게 돼 내가 봤을 때 약간 3 나와서 이제 4 나와서 이제 개같이 개같이 사망 눈앞에서 스타 먹방하는 거 지켜보기만 하겠네 손가락 쭉쭉 빨고 계세요 어 뭐야 우와 설마? 초반에 근데 스타 안줘 준다? 아 돈이네 부럽다 돈 많이 벌어서 진짜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나 어쩐 돈 없어 나나 형이랑 같은 칸이다 오 아 이거 후반이었으면 맞짱 한번 뜨는 건데 까비 부럽다 쓰자 아이템 아키똥 아키똥 나 어차피 돈 없잖아 나 돈 있는데? 30원 있는데? 어 그래 미안 나 개부잔데 지금? 뭐야 형 왜 10을 찍어? 지나가지 않아? 지나가면서 먹어지는데? 아아 아아 그렇구나 어? 오늘 20원밖에 안 해 잘 먹겠습니다 어라? 원래 50원인데? 근데 이러다가 가서 성윤 입장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 개같이 멸망 개같이 멸망 제발 밟아 제발 재밌겠다 그럼 바로 개멸 가능할 듯? 피치님이 재밌겠다 했으니깐 제꺼 밟으실듯? 안돼요 아 난 또 땅 왜 3칸이야 또? 키끼는 그냥 아예 진행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야 나도 앞으로 가고 싶은데 어 이번에 더블주사이에 나와서 성윤이 칸 피해갈 수 있겠다 설마 1,2 나와가지고 또 3 나오진 않겠지 귀신같이? 나이스 넷이서 미니게임 아슬아슬 멍멍이? 아슬아슬 멍멍이? 이거 그건가? 개 나오는 거? 그 철공? 아아 그렇네 아슬아슬하게 해야 된다 맞아 아 먹혔다 마리움 나 느끼하니까 안됐어 나 먹혔다 딱 알았다 하아 이런거 쫄보는데 좀 치킨게임입니다 치킨게임입니다 누가 더 야수의 심장이냐 못참지 숨참아 숨참아 치킨게임 하아 꼬비 킹뿌지 않아? 킹뿌지 않아? 엄마한테 너랑 안 봐 언니랑 나랑 딱 1,2등이네 맞네 맞아요 둘이 지금 미니게임 이긴거 없지 않나? 1,2등이면 된거지 아 이거 저거 안 옮겨가나 보다 스타 자리 아 무조건 왕복이형인가 보다 그럼 나 이번에도 살 수 있네 멀리 돌아야 되네 빨리 그럼 그냥 돌리면 내꺼 뒤로 나나야 돈을 뺏어야겠다 스타랑 그래서 개멸시켜야겠다 그게 맞다 지금 개같이 멸망시켜야겠는데 이게 막 두 번 먹으니까 갑자기 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억울할지도 근데 이런 넌 난이도 맞지 않나? 좀 쉽네 쉬워? 안 쉽게 해드릴게요 나나야님 무서워 저도 하나 먹으러 갑니다 지뢰에 계속 설치해야겠다 이거 땅을 많이 먹는 사람이 김성윤 사막 저게 진짜 개같이 멸망이지 툭한 남았는데 상점 간다 나 뭐 있어요? 돈 26은밖에 없다는 사실 머프블록으로 끼끼누나랑 몸 바꾸면은? 더블 주사위가 나을 것 같아 멀리 멀리 돌아야 한다 빨리 많이 도는 사람이 이득인 것 같아 호박 어? 뭐야? 시간이 있어야 지나갈 수 있니? 아니 그 지노 어떡하라고 호박 호박하라 호박 호박이 뭔데? 난 두 번째 거 아몬드 형 아몬드 끼끼는? 나머지는 뭐야? 몰라 1,2,3,4 중에 세 번째 그럼 1번 나쁜 게 아 나쁜 거 개꺽치네 나쁜데 가 있듯 나쁜 데 가있듯 나쁜 데가 있듯 나이스 나왔어 오 나이스 당첨인 것 같은데 생긴 게 뭐야 너는 쿠파네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쿠파만한테 안 잡는 거 그치 아닌가? 좋은 거지 Here we go 쿠파네 아마 괴롭힐 텐데 착한 쿠파네 그냥 치네 그냥 치면 김성현 저기다 30원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중 이번에 미니게임에서 돈 뺏는거 안나오나? 아 돈 좀 주지 벌써 필요 없는데 키키 이번 미니게임에서 무조건 1등하고 다음 칸에 돈 한번 받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거 못한다 어 코인 두배? 이거 키키 무조건 1등 해야되네 망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 군박 고액 작전 어? 이거 피지컬 아니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누른다 이걸 연습할 시간 안준다 이거 진짜 운힘 운 아니? 난 이거 본인 위치에 많이 있냐 그건데 황금이가 되게 중요한건데 아 왜 도망가 짜식이 안돼 왜 도망가 나 망했어 저 개망했어요 진짜 개같이 멸망했는데요 저는 저도 개망했는데 저 아무도 제 쪽으로 안아주는데요 진짜 개같이 멸망했는데 나? 황금새 무빙 잘 치네 어? 나 3마리야? 어떻게 했지? 잠깐만 아니 근데 진엄님 어떻게 한 마리에요? 저 진짜 개같이 멸망했는데 안왔어? 이게 어떻게 피지컬게임이에요? 잠깐만 이러면 별이 살잖아 나도 따라간다고 나도 상장 가고 싶다 갈 수 있다 발이군 트리플 없나요 트리플이? 이게 낫겠다 그리고 나나 형님 저기 쿠파님 한번 보여주시죠 아 뭐가요? 보여줘 궁금해 강첨꽃 한번 보여주자 와 근데 이거하고는 별을 못사네 돈이 없어가지고 뭐하니까? 어 3개네 어 3개나 많네 뒤로가 있어 아몬드 아몬드 아까 호박하고 싶다네 아몬드? 호박? 아몬드 해볼게 아몬드 해볼게 뿅이가 나라는 생각하겠지 나나 형 설마 여려 가나요? 어 어 조부인데? 조부인데? 우악 허헝 축하해 축하해 나나 형 당쵸 축하해 축하해 노 빨강 노 축하해 야 저기에 가네 나도 저희가 가보고 싶었는데 불었다 특별한 곳이니까 좋은 게 나올지도 모르지 야 김성현은 어떻게 여기서 10를 뽑냐 봉이가 생각해준다는 저기를 보내버렸네 그러니까 봉이 믿지마 아니 저기 좋은 곳이라서 나나양 보내주는 거네 근데 저기 쇼컷 아니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여기로 응 나중돼서 나한테 고마웠다고 하지만 그럼 진짜 고맙다고 안 할 거예요? 고마워도? 응 성이 살 수 있는 게 몇 개 없네 돈이 없어서 나 그러면 제 군마한테도 돈도 못 내겠네 어차피 저기 도착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나? 게이드 주는 거 아냐? 어? 돈 생겼는데 성윤아 얍 이따 그거 세금으로 내고 가라 가는 길에 그래야겠다 김준호 앞서 나아간다 욕심리인데 이거 제발 11 제발 11 제발 11 제발 11 제발 11 그냥 쳤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어? 오 나이스 10원 준다 아 냈던 돈 그대로 돌려주네 저기까지 가면 음 그렇구나 나 근데 가는 길에 성윤이 꽃 밟을 거 아냐 저기 내 꽃 사라졌을 걸 두 번 써갖고 지나가면 쓴 걸로 쳐지나? 모르겠네 지나가면 아니고 두 번 밟으면 그렇게 되는 거 같던데 저기 있는데 대놓고 뒤에 배경에 저기 있는데 대놓고 뒤에 배경에 아 내 왕꽃 저 뒤에 배경에 배경에 이 버섯순이 대가리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데? 그러네 탐욕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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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만 맨날 망가네 위험한 가시기동 하지만 나 혼자 돈을 독식할 수 있는 기회야 탐욕스럽게 탐욕스럽게 탐욕스럽고 탐욕스럽게 탐욕출ating 히워 탐욕 탐욕효 certaines 탐욕 tier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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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무적 존인데? 어 뭐야 이게 다? 뭐야 뭐야 이게 나왔네 이건 억가죠 나나 형님 죄송합니다 롤롤롤 반정승 롤롤롤 1등승 아이고 와료 아니라 어? 피치했으면 안 나왔는데 나 짱잘해 미안합니다 나 짱잘? 나나 형 짱잘해라는 뜻인가? 맞지 맞지 이걸 더블 주사위를 안 쓰네요 아 맞다 나가야 되지 여기서 저기 안에 지금 푸딩이 움직이는데요? 안에 쿠파님 계신 거 아니냐? 느낌 좋지 않다 쿠파님 나와주세요 보고싶어요 쿠파님 이발 곧 보실수도 자 저 달려갑니다잉 너도 한 7 나왔으면 좋겠다 야 응 말이 되겠냐구 되겠냐구 와 미쳤다 부럽다 부럽다 괜찮네 강제 참여 어? 다시 아몬드? 네 아몬드 하면 안 나오지 방금 나왔는데 설마 여기서 나오겠어 근데 과연? 통과 통과 잘 다녀와 김성윤 나나 형 둘이 같다 어 뭐야 맞아요 꼴찌에요 저 어 어 영전이야? 쿠파 좋은 사람이었어? 어 나나 형 1등이면은 잠깐만 그럼 나나 형이 1등이면 헉 와 마켓 돌아간다 바로 이대로 이거 좋은 곳이었어 나나 형 개같이 멸망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공산주인 쿠파였어?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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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펜데스 밟아 제발 어 어 아 김진우 침몰 와구와구 30원 그대로 받았죠? 진우 형 땡큐 김진우 개같이 침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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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파님 야호 쿠파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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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뒤로 가기 하고 싶어 안됐나? 어 된다 된다 맨날이 더블즈 3위 더블즈 3위 던져보겠 나도 저기 아몬드하면 쿠파님 만날 수 있냐? 뿅 오 잘 나온다 뿅 아 아 열한 칸 응 에휴 망했네 너도 쿠파님 한번 만나고 와 나? 쿠파님이 착하신 분이야 약자에게 하나 없이 약하.. 약.. 어? 약하신 분이라고 아 나 이번에 이거 사가지고 한번 쭉 안 해볼게 씨앗 뽑는 거 어? 성인이랑 자리 바꾸면 개이득인데? 그러게 아까 뿅뿅이가 말했던 대로 한번 되게 해볼까? 돈 없는데요? 어 어 근데 바꿔도 돈에 뭐 넣으신 돈이 없으신데 어떡해 여기 나문도 한번 해보자 이건가? 두번째꺼 오케이 이번에도 저기 쿠파 저기에 가면은 무조건 이거다 제발 문일건가요? 아 문이 제발 꽝이 문일건 근데 오히려 한바퀴 빠르게 돌면 돈 없지 않나? 맞아 난 거지야 거지새끼시네요 내 스타 오케이 펄럭펄럭 점프 이거 뭔가 좀 피지컬처럼 느껴지는 이름이야 그니까 뭐지 이게?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아 나 이거 망했다 이거 개어려운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점프하는거야? 레디해놔야지 너무 어려웠다 나 레디해야겠다 그냥 몰아서들 하겠죠 네 안돼 나나 형님은 한 칸 못 올라갈 거 같은데? 응? 흐흫 특한이 좀 어려운게 어 깨달아 뭐였나? 아 너무 어려운데 저게 으악 안돼 아 아 아 아 어차피 아 아 아 아 나발을 해도 그냥 바로 저기 그냥 마지막에 저기 줄 건데 뭐 얼마나 좋아 맞아 나나야 과연 1등이 쿠파를 면담하면은? 아니겠지? 빨리 나가야겠다 여기 넌 1등이구나 나쁜 계집애 있는 놈 다 내놔 잘하니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참 잘한다 하면서 넘들한테 나눠줘 부자잖아 꼴등인 나한테 별을 좀 나눠줘야 될 거 같은데? 너 그렇게 나쁜 애 아니잖아 쟤 맨날 피치 납치하는 나쁜 애 맞는데? 과연 어 뭐야 먹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먹으면 식중독 걸 할 거 같은데 강매당했는데 안돼 이거 무슨 기능인데 트라이 트라이 이거 그냥 퉁퉁이 새끼였네 저거 그냥 돌이잖아 그냥 순퉁퉁이 새끼네 이거 오 스타라이 절반 뭐야 절반이면 뭐하는데 못사는데 어 나나야 이번에 못산다 이거 아 진짜 쿠파때문에 못사두고 근데 나는 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지? 난 왜 0개지 이상하다 어느덧 핸디캡을 극복해버린 나 어느새 개같이 멸망한 나 둘 다 발성 좋아서 개웃겨 김진우 개같이 침몰 이리 나와라 차라리 여기다 설치하고 가게 아 뽕뽕이구나 으아악 저 빨간 쿠팡은 뭐지? 저게 쿠팡 혁명 그.. 돈 너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은데? 네지서 미니게임 딱 되라 그 자리 그대로?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름이? 보물낚시? 아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돈이 준다 나 이거 1등 하면 설마 제발 키울 던지기 땡기 어려운데 이거? 돌리기가 뭐야 이거 어떻게 돌려 이거를? 아 돌리기 계속 이렇게 진짜 감는 거네 도망간다 대박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도 이거 진짜 못하는데?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어 그 컨트롤러 스틱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빙글빙글 돌리면 감겨요 응 이거 문질모니 근데 하나도 못 잡으면 다시 돌리는 거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 빙글빙글 돌리면요 아 오케오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이거? 나 개못한다 나 둘이 개못한다 이거 절반 다른 사람이야 가져오라고 이거 빨리 보라오는 걸로 넘을 수가 없네 아니 아니 뭐하냐? 아 잡았다 오예 와 부럽다 마리오 아니 저거면 안 갖고 와 소멸상자? 이게 일단 갖고 오지? 우와 대박 똥똥이 씹어먹었어 기다려 아직이야 이거 맞은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빙글빙글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왜 안 먹어야 되냐? 왜 안 먹어야 되냐? 이거 돌아오는 걸로 안 잡혀? 아 아 이게 안 잡혀? 아니 이거 하지 않아 하잖아 나 이거 하니 아니 김성현 개잘하는데? 이런 게 어딨어요? 안 돼 안 돼 영원이야 나도 나 2등 했으니까 5원 주면 안 되나? 보너스로 뽐뽕이 개잘하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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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 게임 수련회 게임이니까 맞지 김뿜 개처럼 떡상 아 질투나 개떡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달려보자 나나양 다시 쿠파와 함께 면담해서 개같이 멸망할 예정 돈 없어서 면담해도 대디로 이제 1등도 아니 나나양 괜히 여기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슈퍼스타에 자격이 없네요 뭐 우주대스타라더니 우주대스타라서 근데 끼끼도 스타 샀었네 보니까? 언제 샀어? 아까 한 번 샀는데? 부럽다 돈 돈 없어 있는 거라도 내 나나양 다시 한 번 쿠파와 함께 이번에는 나 주겠지? 이번엔 호박해봄 이거 꽝 아니면 어떨지 궁금하나 꽝 아니었잖아 아까 쿠파선 갔잖아 쿠파가 꽝이 아닌거야? 어 지나가시오 아 모르겠다 좋은건데 안좋은건데 애매하다 이번에 반반 확률로 나네 나 꼴등이니까 쿠파님이 많이 주시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 잠깐만 가지마 송윤아 멀리 나 1등이니까 타면 안되지 좋지 부럽다 미끄럼틀 타네? 어 뭐야? 난 쿠파 안만나 쇼컷 발견 도전 김진우 진짜 개같이 시즌 4,5 멸망 꽃 놓을 예정 김진우 꽃꽂이 클라스 강의 신청해 아씨 저거 뭐냐 아 너무 웃기네 김진우 돈 벌어서 꽃꽂이 하러 다닐 예정 그대로 이렇게 키누나가 폭탄재가 있으면 좋겠다 안돼 안돼 김진우야 미안해 안돼 안돼 아 아니 얘는 뭐 전쟁을 안하네 일부러 2학물고 출발 안하는데? 다행이다 제발 아싸 기쿨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아직은 못하자 아직은 못하자 까비 아 침전 나올 수 있었는데 아직 까비 너무 밸런스 파견네 까비 테크닉이라 그런지 뭔가 어 창기올려 백기올려 갑니다 바로 레디야 어 뭐야 다 다 되는 아 이거구나 백기가 R이고 나나 형님 그거중에 틀려서 나나 형님 방금 틀려서 배버리던데요 띠 띠띠 개같이 맹마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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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디까지가 쟤? 안녕 나 먼저 갈게 아니 뭐야 아니 양쪽을 다듬는게 아니야? 방금 나는 양쪽을 다듬는데 다들이고 바로 왼쪽 눌렀는데 나는 다들었는데 오른쪽만 들려있었어 인력이 먼저 돼서 우리 반속도가 너무 빨랐다 지네요 어 잘해서 졌다 나나야 꼬꼬지 클래스 들어가나? 좋아 1등해서 그냥 바로 돈 줘버렸네 자 가볼까? 오는김에 성윤아 저기 내 꼬꼬지 클래스 한번만 들려줘 너 어차피 내꺼 가져간거잖아 나쁜새끼야 난 돌려줄 의향이 있어 형 근데 난 욕하지마 개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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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을 지킬줄 아는 녀석이네 하하하하 나 근데 미니게임 1등 한번 해야되는데 돈이 없어 나 3원 더 있어야되 나 3원 더 있어야되 다음에 저거도 2등해야되네 어 1봉은 4 1봉은 뿅 아 까비 내 바로 뒷가지 않네 아 부럽다 럭키칸 나 돈 필요한데 얘 심지어 저거잖아 지금 반값 반값이잖아 응 돈 주고싶다 돈 주고싶다고? 나 신화하는 계좌쓰는데 그럼 돈좀 보내주라 어 이거 논란좀 있겠는데요 어차피 돈 버는거다 이거 보너스 잠깐만 어 보너스네 골골골골골골은 뭐지? 나나형이 막는건가보다 야 이거 보너스 스테이지네 우리 나이스 꼴린이라 잠깐만 뭐야 이게 잠깐만 형 이해했어 아 무조건 많이 차 형 다다야겠어 다다야겠어 나나형 나나형 개같이 멸망 너무 괴로운데 이거 한번에 차면 어떻게 돼요? 나현우 간다 나현우 대 손성윤 나현우 대 손성윤 어 나나형 막는데? 어쭈 야 이거 오른쪽에 있는거 다 넣어야돼 저만큼 어쭈 나나형 아 어쭈 여기지로? 어 세개 세개 더 세개 더 세개 더 아 잠깐만 두개 더 하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뽀뽀뽀뽀뽀 뽀뽀뽀뽀 근데 이거는 세명적인 너무 이득이다 20원 주네 우와 대박 내 아이템 60원 주냐 모자가 됐잖아 라스트 5톤 모자 되버렸잖아 진혜형 아이템 얻겠네 축하해 별로 주세요 아이템 말고 지금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피치님 이거 누르세요 A 네 눌렀습니다 나나형님 A 누르세요 네 눌렀습니다 나나형님 A 누르세요 네 눌렀습니다 자 자 저 빨리 별 받아야돼요 마리오님 김진우님 모시겠습니다 아 더블주사위만 줘? 아니 별을 달라고 이 개자식아 나 침몰했잖아 지금 어? 이제 VS 배틀이다 어고 역전 찬스가 있다는데 아직 응 그것돼 화이팅 나도 돈이 없으니까 굳이 빨리 돌 필요가 없어 나나형 오는 길에 김진우 꽃밟을 예정 어 아니다 이제 빨리 가야겠다 시간 주는구나 오케이 빨리 가다가 김진우 꽃밟 어? 돈 없죠? 돈 뺏는거죠? 이거 설치 제대로 못한다 다행이다 아씨 애기 꽃밖에 안되네 아 흠 이거 비니빈 부이프네 이거 성윤아 돌려주라 슬슬 오래 썼잖아 어어? 너 최대한 돌려주러 가는 중 성윤이 곧 있으면 셋꽃 심겠는데? 하하하하하하 혹시 이건 뭐냐 꽃꽂이는 셋꽃있어 와! 흠 흠 흠 흠 벗어 써서 이거 하나면 안맑겠는데? 흠 더블주사이 방금 받은 거 바로 써버리기 너무 비싸게 비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나 원래 이스타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임이거 버그임 괜찮아 나나 형님이나 누군가 오다가 밟아줄거니까 자 여기 황금통합 팔지 않을까? 그거 심어야겠다 어 그거 심어야지 또 트리플 역전 간다 이거 확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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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발 양배추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양배추 써야도 마카다미 아니야 알았어 쿠파님 아니 왜 실망해 쿠파님은 지금 우리 우리의 은인이신데 와 6원 부럽다 뭐? 부럽잖아 너무 부럽잖아 배아프잖아 아 잠깐만 이거 끼끼 이러면 1등인데? 어 그래? 아이템 써갖고 진호형이랑 위치 바뀌면은? 아니지 그러면은 끼끼 별을 못사서 1등 못하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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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뒤집어 아 잠깐만 어 퐁퐁이 약간 지금 1등 견제하는거 같은데? 아.. 아.. 깜깜 이거 질기 우와 15칸? 어라? 끼끼는 쿠파칸 들어오면 개같이 멸망인데 응? 안가야겠다 근데 진호님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들어가는 선택지만 남은거 아니? 응응응 아니죠 제가 들어가면 초기화대요 들어가면 뭐.. 아까 그래서 성윤이랑 나나 형님은 안에서 둘이 데이트했잖아요 데이트 하하하하하 우허 부럽다 스타 4개 롤롤롤 저는 스타가 될 수 없을까요 쿠파님? 저는 가망.. 가망이 없나요? 흐흫 그 다이전트 나였으면 트리플 주사위 샀다 그래 어? 믿고 3 왜냐면 나였으면 마산하고 다음 턴에 워프블럭 쓴다임이 진호형이랑 위치 바꿔갖고 저기 스타먹으러갔다 저 워프블럭 나랑 바뀔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긴 한데 근데 다 가깝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아 워프블럭 랜덤이지 맞다 맞다 방금 첫번째꺼 나왔으니까 이번엔 첫번째꺼 안나올거 같은데 근데 이거 세번째꺼 아무도 안 뽑아보지 않았어요? 양배추 양배추 안 뽑아보게 됐어 뭐생겨서 아 한번 이거 해볼게요 제발 이거 쿠파다 이거 느낌 왔어 근데 20원 없으면 뭐 가져가는거야 이거? 별 가져가나? 근데 어차피 깻게누나는 워프블럭에서 탈출해 아 맞네 그럼 여기 내가 누구야? 근데 탱축인데 진호님이랑 바뀌면? 어? 진호 형 뭐 두번 아 두개 없네 나이스 혹시 저 혼자 팀인가요? 바로 레디 거의 마지막인데 협동하는거에요 아시겠죠? 이거 앞에 했던거잖아요 왜 이거에요? 안돼 이거 노래 너무 좋아 아 이거 뭘로 바꾸는거더라? 스틱 나나 형님 지금 바보인척 하면서 이별에 낀길낚네 어? 진호야 이거 위아래도 있어? 위아래도? 어? 진호님 저 이번에 왼쪽 갈게요 진호야 스틱 목숨 하나씩 까다보면은 거꾸미 제발 안되러 제발 좌우로 가시죠 두 분 라다 형 좐 나 좐 그럼 나 나 래 ㅋㅋㅋㅋㅋ 나 오른쪽 깠다봐 왜! 왜 혼자 팀 시켜! 1등의 숙명이지. 아 고민이네. 진우 형 저거를 써야 되나? 나나이님 오는 길에 이번에 스타 밟아준다. 개꿀이죠, 그러면? 아이템 써서 20으로 바로 스타 먹는다. 발이 되는 소리야. 진우 형 거 스타 밟았으면 좋겠다 저거. 진짜 개같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간다. 칩! 어? 뭐야? 칩 한 번 더? 어? 봤는데 이거? 어? 잠깐만. 폭탄 제거 반! 나는 대참사! 뭔 소리야. 오메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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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오메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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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근데 이거 봐. 개 멸망했다. 폭탄 제거 반 고마워요. 자 전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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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밟을 뻔했다 저거.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그거! 그거! 또 심진아는 개지? 돈이 많아서. 나 제발 1났으면 좋겠다. 안 돼! 이거 한 번 더 밟으면 어떡해. 제발 1등 한 번 봐. 김진우 도망! 김진우 도망! 쿠파님이 불쌍하다고 돈 주겠다. 어? 까불이다. 아악! 드리뽀잉. 못 가네? 아니 뭐야 이거 한 개보다 한 개짜리잖아. 한 개 돌렸네. 어? 보물을 준다고? 특별한 주사위. 16코인. 우리나라는 거네? 뭐야. 저주 주사위. 아 뭐야 이거. 아니 아깐 분명 맛있는 거 주던데? 이상하다. 김진우 개같이 멸망! 뭐야? 이거 깨깨 누나한테 빌어. 제발 바꿔달라고 자기랑. 깨깨 나랑 바꿔주라 제발. 워프블럭 한 번만 써줘. 까불게. 랄랄랄. 나 다시 그 안에 보내줘. 나 돌아갈래. 아악! 아악! 나 그냥. 개같이 멸망. 아악! 미안. 나 먼저 갈게. 안 돼. 아 너무. 여기서 돈 물면 큰일 난다. 제발 돈 주세요. 아 나이도! 14만원은 못 벌어. 한 번에. 응.. 볼 수 있을 거야.. 아.. 아빠 아아 아쉽다. 나 당일이랑 갓팀 판될 수 있어. 패스틱 suspect. 리어 핀 대결.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저줘쭛! 바라고 바랬는데. 아? 파이가 어려운데? 그거 쫌 할 만해. 아 나 자꾸 이게 사실 스크린샷 찍네. 래디엄. 레 디오. 저 저 저 가라고 바랬는데 어?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좀 할만해 아 나 자꾸 이게 스크린샷 찍네 레디엄? 레디오 이게 먼저 할수록 불리한 그런 거거든요 제발 꼴지만 아니면 해 제발 꼴찌 제발 꼴찌 제발 꼴찌 네네 한 판에 치면 되니까 맞는 말 내가 봤을 때 이건 다섯 칸이다 다섯 칸 어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여섯 칸? 너무 센데? 아 다섯 칸이다 아 젠차 잘한 거 같은데 아 C 와 A 막 눌렀어요 와 A 연다했어요 잘했지 잘했지 진소년 개같이 멸망했는데? 어 뽕뽕이 밸런스팃이 좋아요 어? 뭐야 아 아니? 아 아 들어갈 거 같은데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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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누라 1등 했으니까 20원 줘 나 제발 20원 줘 나 제발 20원 줘 나 제발 20원 줘 20원 줘 어? 저주주사에 나한텐 못쓰나? 쓰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 나 왜 여기 망했니 뭐 간 김에 응 VS 칸 가주라 나나양 제발 오케이 어 어 되는 거 같은데 VS 칸? 고무를 살게 해주마 갑자기 좋은 거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진짜 갑자기 좋은 걸 수도 있어 잠깐만 아니 내가 봤을 땐 상전에서 파는 상전가 달라 저주사이를 아 더 비싸 아 거꾸나 아까 16원이었잖아요 나나양은 VS 칸 간 거 같은데? 아 어 어 어 스타를 바꿀 수 있어 제발 놔 제발 놔 제발 놔 제발 놔 제발 놔 나 시각만 나오면 제발 스타 도니 돈도 괜찮아 그럼 뽕빵이 돈 뺏자 어떻게 얘기해보실게 한 개치 있어 어 30원 와 대박 뽕빵이 뽕빵이 나나양이 30원을 나나양이 30원을 누구에게? 나에게 마리오에게 30코인 선물했습니다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30원 줘 아 21원 더 줘 뭐해 아 있는 것만 팼네 너 아니 살리살이 다 가져가네 세간살이 귀챙이면서 뭐하냐고 아까 내 스타도 가져갔잖아 돈 갚아야될거 아니야 왜 반값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거 성윤이한테 아까 내가 그 뺏기지만 않았어도 나나양님은 지금 게임 시작하셨나보네요 나나양님은 심지어 저거 새로 공짜로 받은거네 김성윤 딱대 VS칸 VS으로 간다 너와 나의 배틀 이거 놔 어 아니다 나랑 한 칸 앞으로 갈 것 같아 나보다 와 산다고? 그럼 안사? 내 돈이잖아 남의 돈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거야 주운 신용카드 써도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별 돈 안하니김데? 어우 멀리가네 돈 없죠? 돈 없죠? 벌써 사나면은? 돈 없는 채로 마이너스 칸 같다 이거 베이든? 어 아니네 어? 뭐야? 스타 나온다? 나야! 아니 아 안돼 개같이 떡상! 불었다 불었다 김진우를 망할 사람이 없다 김진우 개같이 부활 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김진우는 너무나도 강하다 아 운빨만 캠 에잇 오셈 캠 돈 없는데 못 샀는데 성인이랑 VS 한번 하나? 아니야 나 역전 애가 어? 지름길이다 어? 저거 좋아 다행히 나나 형님 우리 지금 4442 3파전에 나나 형님만 못 깨우고 계시네요 기다려 기다려 나 돈돈 이거 한참 게임이야 아 아 아까 그거네 내 김성현 죽여야지 바로 레디 해야지 나도 아 나 이거 자꾸 이거 스크린셔츠 찍어 소망키가 뭐더라? 오케이 좋아요 아 잠깐만 소망키 뭐였어? 아 이거다 아 나 갇혔어 말이 되나? 오 펜드쉐드 안돼 와리오 죽여 와리오 죽여 나나 형 개같이 사망 같은 팀이잖아요 안돼 안돼 제발 한 대만 더 안돼 개잘해 무빙을 개잘쳐 제가 해냈어요 굿굿굿굿굿 꽁뚠? 1등 간다 김준호 꽁뚠? 에덴이 하고 싶어 라스트 2턴 라스트 2턴 라스트 2턴 그거 김종휘잖아 그냥 어 나나 형 나나 형 나나 형 이러면 스톱 못먹는데? 어 슈퍼스타가 될 자극이 없어요 어 나나 형은 자격이 없다 내가 봤을 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다 근데 키끼는 어떻게 별 4개나 모으긴 했네 그래도 어? VS다 오 아까비 아니네 키끼랑 싸우나? 맞짱구? 아 이벤트 칸에 멈춘거라서 아닌가보다 응 와 VS 마력키네 치고 나간다 1 나오죠 1 1 괜찮아 멀리 간다 얼마만 가면 근데 이게 쿠팟칸 가야지 조금 빨리 가는 거 아닌가? 맞아 쿠팟칸에 가야 빨리 가 응 아몬드 느낌 좋지 않았어? 쿠팟님 여기서 한번 나오셔도 되겠다 과연? 어 아니야 어? 30방 없죠 어차피? 아 아니네 어 이거 내 거잖아 돈 주는 칸이야 아 어 아니네 나다 깜짝 아이템 써버리자 어 아이템 지웠을까? 그래? 어차피 한 판밖에 안 남아갖고 빨리 못 가면 손해인 그래 으음 성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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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기 거 스타칸 밟아달라고 지금 어? 이 정도면 안 밟겠는데? 어? 어?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안 밟아 어 진짜 가나? 아 아깝다 어 밟겠는데 근데 이거? 아닌가? 아니야 깨끼 세 칸 남은 거라서 얘 깨끼가 1등인데 이러면 어 먼저 갈게 이러면 아뇨 내 맘 밟아도 돼서 좋다 오예 심지어 럭키 칸까지? 럭키 칸이야 그 나나야 근데 저주 주사이가 한번 불을 뿜을 때가 된 거 같아 아 그래도 트리플이네 인정 인정 나한테 트리플 먹었네 개꿀 트리플 저주 주사이 주라고 아 아 왜 아 오히려 1대3을 해가지고 나를 이겼으면은 아닌가 크레용 따라 그리기 아 이해했으니까 저희 바로 에디하죠? 개같이 못 그리네 사나 형님 어디 가서 그림 그리지 마세요 개꿀 어렵네 이거 아 이번 거 좀 어려운데? 빨간 걸로 이름 쓴다 조심해 아니 이거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는데? 이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돼지고 아 렉 뭐임? 아 렉 뭐야 빨리 안 가봐 이거 화면 윌려나갈 거 같아 빨리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진짜 개같이 못 그린 거 같은데? 아니 키키야 너 탈선했는데 마지막만 탈선한 거야 마지막만 표정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렵네 야 75%의 재현이를 만들어냈다고? 여비 라스트 턴 어? 마지막이다 나냐 나냐 나나야 24칸 어? 피치지 내가 여기서 얜 성인한테 쓰면 피치 1등이고 피치 1등이면 피치 방해할 수 있는데 이거 방해해야 되나? 근데 성인이 더블주사 있지 않나? 아 성인이 더블주사였구나 근데 지금 진호님 아니네 맞다 나보다 뒤에 있지? 난 한참 뒤에 있어 맞아 오케이 랜덤 어? 본인 포함이 있네 이거 마지막까지 침몰의 길을 걷는 나나야 왜 나나야 걔가 지내봐 으악 내가 걸렸 아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걸렸 수가 나나야 개멸 이건 뭐야 이걸 나와서 쿠파 혁명 가고 싶네 응 ㅋㅋㅋㅋ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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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팟함! 박스 타 내놓으러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러면 대박이겠는데? 어 이거 이거 박스 타는 것과 다른 거 아싸 최악의 이벤트래 어? 한 개 뺏기게 있어? 제발 있어! 제발 있어! 제발 있어! 아! 오! 쿠팟하면 나 해먹고 싶었어! 모두의 콜을 똑같이 맞추겠다고? 니가 우리 주는거야 송윤아 뿅이? 뿅이 지금 콜으로 이득일텐데? 김성윤 개같이 멸망! 뿅이 왜 다시 줘 뿅산타 뿅산타 진짜 혁명이네 넌 다 가져간 다음에 게임으로 1등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그런 불합리적인 게임인 줄 알았는데 나이스 김진우 침몰 저 먼저 갈게요 아이템 써야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예이 다행이다 이거 수련의 메타 노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2등은 간다 뿅 뿅 뿅 김성윤은 2등을 한다 뿅 뿅 제발 1등 춰고 1등 근데 이거 처음에 두 개 받고 시작해서 이거 1등 맞나? 가짜 1등이지? 근데 이러고도 수련의 메타로 스타 다 뺏겨가지고 그냥 내가 1등 할 듯? 나 좀 많이 미니게임 이긴 걸로 진우 형이 하나 먹고 가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많이 이동한 걸로 진우 형이 하나 먹고 가면은? 그럼 김진우 개같이 떡상이지 호박 어차피 이거 마지막 턴인데 마지막 턴인데 마지막 턴인데 마지막 턴인데 어? 코파 칸 처음 가봐요 돈 뺏겨라 빨리 돈 줘 어? 너 1등 이전에 스타 내놔 제발 돈 없어서 빛 강물다 4원 맞게 아니 이건 스타를 뺏어가야죠 코파 형 띵 아야 아 돈 안주네 돈이 제일 없었는데 어 제발 제발 아 와 야무지다 근데 이래도 V에서 아쉽네 눈이 빨려 나스 미니게임 간다 마지막에 이겨야죠 어 어 아니 아니 너랑 그 얘기는 이상한데 어라 이걸 이렇게 하는지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 우리 이길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내가 위에 거 내가 딸기 할게 오케이 오케이 성인이 빵 내가 딸기 성인이 빵 올리면 딸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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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빵 시작 아 미안 아 미안 잡았다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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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하나도 올렸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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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올렸어 오케이 올렸어 올렸어 아이고 빨라 종종 안돼 개빠른데 안 돼 미안해 우리 몇 개였어? 6개 6개 2배 차이 2배 차이 2배 차이 아 낙의 멸 아 나나야는 개같이 멸망 안돼 저는 저도 별 하나 주세요 보너스 첫 번째 보너스 미니게임 보너스 이거는 진우야 나 아니면 성은인데 진우야인 것 같은데 clan 다이스 오메네토 1등 땡시간 오메네토 진우 아 청orar 태평 한국 folds 아니야, 나 아니야. 의외로 나일지도? 어, 뭐야! 그렇네? 내가 막 이벤트 칸 그런 거 많이 가서 김성윤 1등인가? 우리 애기 끝이야, 지랄해. 진짜? 나나 형 침몰! 나 3등인가? 안 돼. 아. 안 돼. 성윤이가 1등이다. 돈이 좀 더 있어서 나보다. 난 3등이네. 핸드캡 추길 잘했네. 아주. 저도 4등이네, 3, 4등이네, 저기. 어? 마리오파티 렐의 99는 다르다! 하하하하. 울었다. 히잉. 울었다. 히잉.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랭. 랭. 이거 헤이드가 두고 가야지. 네. 나 왜. 뭐니 좀 더 못했지? 나는 뭐 했을까? 힘든 상황을 펼쳐줬지만. 쩜쩜쩜쩜. 누구보다 찰스의 강한 사랑으로 찰스 칸에 멈춘 해순이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칭찬할 거 없나봐. 하하하하. 축하해. 고마워.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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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주 presenting Hashami 간의oi rot기 아니었으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랐네. 하a. 야속하네, 게임이. 하하하하. 신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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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제가 눌렀어요. 화장실 갔다올게요. 잠깐. 나 별... 두 개 먹었는데 두 개로 끝났어. 말이 안 되네. 처음에 잘했는데. 진전... 진전겜. 개망겜. 망겜. 망겜. 갓겜. 운영... 운영한 그대로 다 됐죠? 응. 운영겜. 운영... 운영갓겜. 진우님이 내돈배... 소파가 내돈배선단 진우님 주고 진우님 그 꽃에 걸린 것도 운영인가요? 맞음. 할만 없기나. 이번에 무슨 맵하지? 아니. 근데 그 빙글빙글 그거는 텀마다 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뭐 이벤트가 되게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서 재미없었어. 별로였어.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거... 그 뭐야... 쿠... 쿠파... 그거 포 날리는 거. 아... 맞아. 좀 낮은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저런 게 많아서... 높은 거는... 스타도 못 먹게 하고... 맞아. 망한 사람들이 진짜 개같이 계속 망할 수 밖에 없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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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망한 사람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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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 응 요새 유행이 오네 CF도 개같이 망한다던지 전담 소리 좋아요 싫어하는 없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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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만 하고 싶다 2년동안 마리오 파티인데 한 번도 못했어 몇이지? 아니면 이거 막하고 보드게임 말고 미니게임 할 수 있는 거기로 가자 하는게 더 깔끔할지도 아 그것도 재미있긴 한데 저번에 했을 때 왜 물어보자 맞아 그거는 모두가 승차라서 괜찮아 아 김진아 초코쿠키 오래 굽네 이거 나 이렇게 얘기한거야 아까? 하하하하하하 나는 나나랑 잊을만 먹고 살아서 똥 안산다 했거든 응 맞는데 근데 깊이 누나가 바로 저기 초코쿠키 굽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초코쿠키 나 베이킹 할 줄 몰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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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하하하하 당신은 호로운 단어 비유법이 아니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짠가 봐 진짜 오랫동안 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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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방짝이여가지고 하필 방짝이여가지고 아 해 떴다 해 떴어? 그렇네 응 아침이라 밤새 오락한 기분이 들어 에잉? 그렇네 라고? 자기는 캐나다잖아 아휴 캐나다는 아침이다 초코쿠키씨 저희 보드게임말고 미니게임으로 갈까요? 좋은 생각이죠? 아니 왜 뿌연이씨 맨날 내 발가지고 드리블을 할까? 존나 아프네 미니게임마운트 맞습니다 어 님들 이거 하시고 나나님 쉬어야되나? 성윤이랑? 왜? 티추 하고싶다 싫어할게요 성윤 티추 해봤어? 티추 해봤는데 머리 아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간단하지가 않아 게임이 난 마리오 해야지 이번엔 랜덤했는데 요시 나와서 나나야 나 랜덤화리네 미니게임 마운틴 출입 이거 뭐하는거야 근데? 어 여러가지를 고를 수 있어 그니까 그 1대3 미니게임을 즐기거나 2대2 팀전으로 즐기거나 아니면 내시서 1대1 1대1 그렇게 즐기거나 고를 수 있어 플레이할 코스를 선택해주세요 프리플레이 미니게임만 하는거야 코인메틀 1인용 서바이벌 스포츠 앤 퍼즐 3인 챌린지 안 돼요 여러분 태그 매치 태그 매치 태그 매치 할까? 2대1은 아니고 팀 대결을 펼칩니다 이렇게 하죠 한 팀이 3번이긴 했는데 3번도 좀 짧아 잠깐만 아니 이거 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번이 조금 적당할지도 오히려 진짜로 게임이 금방금방 돌아가갖고 이렇게 하자 저기 요시 2명 붙여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사람이 이게 블루스가 맞잖아요 저 민폐라구요 근데 2번이 거지 근데 끼끼가 누군데? 나 와루이지 아하 저기 공룡 너무 귀엽다 근데 엉덩이는 엉덩이 둘 다 좋아 차고싶다 엉덩이 도슬퍼슬해 오락가락 폭탄 병? 이게 뭐지? 아 약간 수비하는 쪽에서 어 보내면 한쪽에서 이제 그 그건가? 아 위치 바꿔주는 아 이동 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 저건줄 알았네 내가 요시인줄 알았네 나 말이 오지 아 레디할게요 레디 네 쉽다 쉽다 네네양이 아래만 커버해 응 응 내가 아래 3칸 커버할게 아 내가 위에 3칸 커버할게 끼끼야 오케이 내가 아래 어 나 아래에 다 불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돼? 버튼 불 들어온 것만 누르면 돼 끼끼야 네네 나 잘한다 안돼 나 놀랐어 시간 좀 잘해 아이 눌렀다가 애 눌렀다가 아이 눌렀다가 애 눌렀다가 아 알 일이구나 되게 강클하면 되는 거야? 아니아니아니 한 번에 많이 넣는 게 좋은 거 같아 띄께야 뭐해 음 나 누르고 있는데 네 마이 dites 좀 잘해 꼭 누려야 되는 거 아냐? 아 그래 계속 누르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파이팅 아래 게이지 있어 저거 보고해 이지해 내는. 숫자가 있네 이거. 오른쪽은 좀 빠르고. 오른쪽은 좀 내리네. 잘하고 있어 나은행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불어버리는거야 불어버려. 아 나이스! 나이스! 갓붕쌓 나성윤 개같이 멸망 1대1이거든요 우리가 정하는건가? 나나양이 정해 이거 아 또 먹는거 하네 이거 뭐지? 이거 뭔데 이거? 이거지만 끝나고 피자 한판 조진다 아 이거 광클 광클로 피자 빨리 먹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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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레디 줘 나나 이거 중간중간에 안 남기고 가는게 포인트에요 오케이 나와 오케이 나와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요시인줄 알았어 나 피자 안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좋아할 수가 있지? 치즈가 싫어 치즈 맛있지 고기 맛있지 버섯 맛있지 피자 치즈가 싫어 그럴 수 있군 봐봐 냠냠냠냠냠냠 키끼야 왜 여기서 이러고있는거야? 그럴 수 있군 랭냠냠냠냠냠냠냠 나 왜 그랬지? 미안 치즈야 나나양 우린 개 잘먹었어 돼야 우린 개같이 잘먹었다 우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안 키끼 동선 개같이 멸망 어? 나 크레용 좀 잘해 진짜? 아닌가? 이거 체리캐치야 뭐지? 몰라 이거 안해봤어 응? 이거 좀 자 손목 개아프네 이거 방금 아 한쪽이 잡고 던져주는거야 끼끼야 니가 먼저 잡고 A를 잡고 있다가 A를 떼면 던지는거야 어 내 쪽으로 왔을 때 떼야겠 내 쪽으로 잠깐만 하나도 못 잡았어 잡진 않는데 니가 잡진 않는데 A를 꾹 누르고 있어 왜 안받아 니가 맞는 타이밍에 줘야 맞지 던지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 이거 그치? 이거 이거 던지는거 개 힘든데? 이거 어떡하는건데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잡아박힐기 하나라도 안 잡혀 A를 누르러 가면 올바른 타이밍에 어 A를 누르고 있음 돼서 내가 오는 타이밍도 보고 던져야될거 아냐 내가 오는 타이밍도 보고 던져야될거 아냐 우리팀 개같이 우리팀 개같이 깃깨 잡아 저거 빨리 잡으라고 왜 안받아 추울 땐 말하고 던져 뭐라고 던질게 던질게 왜 안받아 내 타이밍을 보고 던지라고 던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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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해 아 광클하다가 그만 키캬 우리 이긴거 같애 개같이 버려 버려 어떡해 개같이 버려 어떡해 우리가 이긴거 같애 아니 우리가 이긴거 같애 나나야 개같이 던진 나나야 개같이 멸망 나나야 폐적했어요 뭐야 막 놀랐어 A 뭐지 이 페어레이스가 아 이거 나 해봤어 아 저거 버튼 눌러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른쪽에 오른쪽 버튼 안 눌러요 비 비 비 가서 비 아니 뜨잖아 너 뭐하는데 비 해봤다며 너 잠깐만 한 번 누르는게 아니야 그 비가 버튼 꾹 아 광클이다 광클이다 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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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때 이거 이거 있었어 참고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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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레디해 레디해 응 오케이 가자 나나 화이팅 응 화이팅 끼기 먼저 가 오케이 먼저 가 나나야 먼저 뛰어 끼기야 방향을 바꿔 미안해 미안해 맞지 맞지 실수만 하면 이겨 뭐해 미안해 이거 점프할 수 있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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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프 내놔 점프 아 저거 베꼈어 조이 말했는데 아 저거 점프 매있다 괜찮아 지금 모르고 있어 오케이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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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나야 개 못할 거야 저거 그래? 아니 잠깐만요 천천히 키키야 미안해 야 나 안태원.. 나 안태원한지? 올라갔다 나나야 점프 천천히 이거 쉽지 않다 잠깐만 뒤에서부터 점프해서 그렇지 그렇지 나나야 이거 아니잖아 키키야 이거 아니잖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야 키키야 이거 아니잖아 아 진짜 미안해 빨리 타 나나야 이거 나나야 기다려 응 나 돌려줄게 여기 늦지 이 정도 거리는 어때 키키야 오케이 이게 낫다 이게 낫다 멈추면 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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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키키야 타봐 왜 하필 왜 하필 왜 하필 사나양이랑 키키야 끝내줘 이 게임을 끝내줘 저희들 한 명 죽었어요 어렵네 키키야 돌려줘 키키야 네가 돌려 알겠어 알겠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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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근데 이거 결국 우리 가야돼 타봐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오하하하하 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이게 멀리점퍼한다 생각해 멀리 동네 형 최대한 멀리 뒤에서부터 멀리 뒤에서부터 멀리 멀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좋아 오케이 가만히 있어 멀리 점프해 멀리! 앞으로 가는게 좋을걸 나 앞으로 갔다가 그렇지 왜 안될까 이게 미안 아니 왜 안될지 뒤에서부터 멀리 점프해 멀리 뒤에서부터 멀리 점프해 아니 방향을 해! 왜 대각선으로 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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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나나야 우리가 이겼어 왜 안가져 얘가 이상해 자꾸 옆으로만 가 무슨 뭐야 왜 나 리타야 저런거 하지마 배 스피드 아키로 간다 아 어려워 아 간단하네 바로 에디아 하자 간단하네 아시죠? 키나자 나 나 나 우리 좀 그건데? 아니야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좀 작아서 이게 참 ggak 와 와 좋아 아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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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이 키낀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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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힘 이거? 나이스 나이스 역시 키나은 장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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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낀 게임! 나 마지막에 잘했다! 이게 캐나다? 어라? 캐나다 말고 나나야는 개같이 멸망! 몹슬레인 슬레이는? 역시 동계 월디임픽이지 캐나다네 그치 너 겨울에 오니까 간다 식중 미는 것도 있네 방향은 넣어야 돼? A를 광설하고 내가 방향 같이 해야 돼 둘이 같이 운전 둘이 같이 끼끼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코너 도는거야 원래 어차피 찔끔찔끔 흔들림 하려고 하지마 알겠지? 그냥 금지 가기 한정만 안으로 타! 안돼! 저기도 박는다! 나 잘했어 나 찔끔 나노 컨트롤 안한다 왼쪽으로 가는 큰끼들 때만 간다 끼끼야! 아니 개사진끼들 뭐야 간다 하나 하나 우리가 일방 틀어막아 안돼! 그렇지 김진우 개같이 멸망 찔끔찔끔 안 한다면서 아예 안하면 어떡해요? 우리 죽은거야 여기서? 우리 떨어져서 끝난거 같은데? 어라? 나는 들어가게만 돼 아직도 반 못왔어 제발 죽어 근데 우리가 이기는게 아닐까? 우리도 안전하게 무성분하면 안돼 제발 떨어져라 감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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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맞냐? 다닐까? 됐어 됐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성현이 꿀잼각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아 까비 여기 떨어졌어야 했는데 음 존나 재밌어 어 조심조심조심 어 마지막에 떨어지는 구간 있어 아 까비 이거 호두까기 그 가다가 내려서 존맨 펀치 날려야 돼 호두에다가 우리 서로 때리면 이렇게 돼 알겠지? 서로 안 때리게 하는 게 약간 디테일 키키 레디 레디 나나야 레디 아나마 연습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진짜 비겁하다 이거 펀치키가 뭐였어? G 아래 있는 거 저기 왜 기사에 있어? 안에 어디에 있냐? 끼쳐 니꼬 때려야지 니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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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앞에 것만 잘 처리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서로 서로 안 때리게 나나야 조심해서 사이드로 가서 좋았어 나이스 척차 내가 캐나다의 매콤주먹이야 좌우로 먼저 간 다음에 우리 팀 개같이 멸망 아냐 아냐 아직 할 수 있어 나나야 아팠어 Forces 아냐 아직 할 수도 있어 파이팅 가자 pequeña niye 멸망 가. 가. 갔어. 빡도 수행하거나 나나야 우리 그냥 지금. 이거 하나 큰 거야. 가까이 가서. 때려. 부셔버려 그냥. 나나야 부셔버려. 매콤쭈걱 날려버려. 안 돼. 개같이 멸망. 다음 게임에서 이리만 됩니다. 거기는 알게 됐는지 면역 안 되셨지만 여기는 3년 동안의 호흡을 맞췄다고요. 저희는 뭐 완벽하죠. 저희 맨날 듀오 게임하고 인정하시죠? 생긴 것부터가 저거야. 어 광차레이스 재미있게. 어 잠깐만 위험한 도깨미 방망이 해볼까? 이거? 폴까지 같이 생겼다.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개같이 멸망한다 우리. 어? 레디. 아 움직일 수가 있네. 끝쪽에서 하는 게 약간 유리할지도. 오케이 오케이. 꼼꼼꼼꼼. 어 깜짝아. 아니네. 왜이네. 아 뭐야 왜이렇게 빨라 이거? 나이스. 왜이렇게 빨라 이거. 야 급격적했는데 우리 쪽에서? 겁나 빨라. 좀 차이가 나는구먼. 우리 눈엔 한없이 느리했는데. 야 우리 쪽에서 갑자기 급가속했는데? 개같이 멸망. 한 번 더 하시던가요? 더 심을까?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우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응 연습 게임에서는 계속 왼쪽이었어 우리. 또 여기야. 또 여기야. 연습할 시간 안 줘버리기. 개같이 멸망. 그럼 이거 끝쪽으로 가야 유리해 이거. 응 아까 내가 말했어 이미. 빨리 올 거야 나나야. 뭐야 저게 왜 잘하냐. 응. 걔가 치멸망. 응. 마이cé.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김대왕 봐주자. 진매. 좀 너무 못하긴한다. 상대가. 광차레이스. 광차레이스. 뭐지 이거. 몬데 이거. 자 약간 위아래로 잘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균형잡기 조이야 우리 끌렀임 로우 weder 줘 에이보고 똘보다 뭐냐 하면서 저기도 그냥 어? 전 A 안누르면서 천천히 가는 거고 하니까 저 죄송한데 저는 코너에서만 속도 줄이고 있는건데요 코너 눌때 속도 높이는 거 아니야? 코너에서 속도 높이는 거 아니야? 유로트럭 나나야 하는거 보면 개같이 멸망해 나나야 운전면허 압수해야돼 원래 따지도 않은 거 같지만 없는데 어떻게 압수하지? 나나야 복수자의 시간이다 아 이거 실제 아닌데 어 또 이거 우리 이긴거야 캐나다의 자존심을 보여줘 나나야 이거 확인이면 난리 나거든요 차 부수고 이번엔 내가 뒤에 막아볼게 아 그래 그래 어? 마구! 어? 어? 나 나 소단코트에 자쿰이라 불린 남자 어! 이거 왜 처음엔 우리 쪽으로 와 음.. 역시 자쿰 야, 하드 자쿰이지 이거 카오스입니다 카오스요? 칠기야 괜찮아 우리 아직 지지 않았어 광차 레이스 한 번 더 하자 광차 레이스 오케이 한 번 더 나 가서 안 누를게 쓰나 그러면 가자 아니야 나나야 우리 진짜 실제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코드레이슨 감속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고 약간 이놈와람탱? 내가 내가 잘 할게 방향 조절을 끌게요 마아까처럼 그거 한다 똑같이 좀 빨라 사랑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개같이 멜만 천천히 가죠 너무 눌려요 나나야 시속 100만 넘지 말자 우리 그래 그래 저희 아까 평균 140으로 갔는데 그니까 네네 nein 이 맵이 근데 좀 좋아요 네네가 눌렀잖아 네네가 콜콜reens 콜콜콜콜콜콜콜콜콜 콜콜콜콜콜콜콜콜콜 김성현은 김김진진우 플로우 써버리네. 하하 조강의 플롬이다 이제. 귀여워. 초코송이가 맛있는 걸 갖고 나. 어 이거 이쪽으로도 갈 수 있구나. 아 각조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또 레디 안하네 연습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죄송합니다. 욕심 너무 부리는데 지금. 져서 뿔 났네 김진우. 그냥 뿔 난 거 아닌데 화났는데. 져서 화났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날 쏘네. 어 이거 파란색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뺏겨서. 아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 김진우 개같이 나. 나누양 너무 잘하는데? 나누양 너무 잘하는데?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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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내가 이걸 못해. 어 죄송하셨어. 에이. 에이 관계의 없네. 랩보 팔라고 랩보 팔려고. 그 파이브. 어 어 어. 미안해 지지지지지지지지. 그만 그만 그만. 아 깐 똑같은 거다. 케이크 팩토리 하자 케이크 팩토리. 나는 이거 못해. 괜찮아. 침착만 하면 돼 이거. 내가 윗줄 할게. 너 아랫줄 해. 그런 거 정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이거 한다고. 한다며? 아니 솜 풀고 있었어. 아 못 잡았어 왔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오기 직전에 눌러야 돼 그건 아는데 안 잡히네 그래? 아 아이고 어 잡았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잡아? 아 잡았다 안 돼 지금 나나 형이 개같이 멸망해 줘야 되는데 하시는 중 참았다 안 돼 참았다 나나 형 개같이 멸망 안 돼 동점이야 아 너 형 하나만 더 잡은 거야 나나야 이긴 거였잖아 아 그래도 둘 다 주네 어 아 이거 어 마지막이야? 우리가 이기면 마지막이라고 나나 근데 마리움과는 선택하네 아 대박이다 이게 뭘까? 줄줄이 고고 오른발 내 느낌 오른발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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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오른발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이야 빨리 넘어가자 여기 왼쪽 하나 둘 둘 둘 그냥 가자 이거 빨리 빨리 오른쪽 뭐해 뭐해 아 뭐해 괜찮았네 방향 잘 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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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왜 안돼 했는데 왜 안돼 했는데 왼쪽 왼쪽 개같이 멸망 버그걸린대 아니 이거 했는데 왜 안돼 이제 왜 안될까 뭐라 쉽네요 미안해 진우야 이겨버렸어 미안해 이거 킥이 컨트롤러 문제있는거 같아요 어 그런거면 다행이네 뭐야 우선 그런거 없어 아 있네 있네 여기는 수련님한테 없나요? 아 없네 귀엽다 아까 보니까 얘 직선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쏠리는거 보니까 킥솔림이 있는건 맞는거 같아 오케 5초 다시 사셔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킥솔림 킥솔림 나도 있는데 난 극복했는데 이걸 극복한다고? 프리랑 몇개 할까? 프리 플레이 한번 하죠 네 아 гор고 Zevo 미니게임을 고르는건가 мы 이거 뭐 다음 장도 있네? 4인용도 있고 이건 전부 100까지는 안 되는 거 같은데 둘이 밝은 다음에 귀여워 오른쪽 4대 3대 게임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까지 해서 100까지 아닐까? 그런 거? 나 왼쪽에서 4번째 거 해보고 싶어 왼쪽에서 4번째 게 뭐야? 이거? 첫 번째지 응 귀여워 보여 이거 그거일걸요? 어 나 해본 거래 전부는 내보지? 이거 진우 형이랑 할 때 제일 맞잖아 그런가? 달고나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언니 저 왜 이렇게 잘 그려요? 위 예쁜데? 내 건 상호됐어 삐죽 나가서 내비점요 재밌다 어떻게 저래? 응 어 쉬운데? 한 번 연습하니까? 한 번 연습하니까? 한 번 연습하니까? 안.. 난 안 가지냐? 왜? 어 잠시만 망했다 아유 손이 너무 커 갑자기 손이 안 쌍해졌어 아 두 쌍을 꾸려줬어 손이 한 바퀴 더 도는데? 뭐야 나 왜 안 끝나? 뭐야 야 끝내줘 야! 키키야 너 어디 가냐 넌 끝내줘 나 안 돼 내 거 왜 그거 있지? 나의 빵점이 너네가 안 끝내줬잖아 어라? 빵점 뭐였지 너네가 안 끝내줬잖아 끝이랑 끝이 연결이 안 된 거 아냐? 그럴지도 응 잘하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끼끼는 저거 패드에 문제 있는 거 맞는 거 같다 그래? 불타는 졸넘기 진짜 피지컬임 한 번만 다행이겠다 진짜로 어? 어? 진짜 싹 피지컬임 엔드리스? 어휴 미쳤다 엔드리스가 맞지? 저번에 한 50개인가 갔어요 무한모드 100개 갔다고 저번에? 50개? 막 60개 그정도 갔었어 아 한 번만 해보자 아 좀 쉬는 판이네 나나야 쉴 생각부터 하고 있네 아 뭐야 나 눌렀는데 느렸나봐 1등 가? 가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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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반이 탔어 빨리 죽어 싫어 으흠 아 죽어 젠장 아 나 아까 죽어야지 끝나는 건가? 아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선생님들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나 이렇게 보고싶어요 퇴가 해봐 아 근데 이렇게 빨라지다가 또 느려지고 또 파란색 돌아갔다가 막 그러던데 아 네 우와 진짜 빨라 우와 짱 빨라 카침이 됐다가 빨라졌다가 아 아 손쉽게 아 김성현 50개 했다더니 거짓말이였네 50개 했다더니 거짓말쟁이였네 그냥 개모탐소 덩굴레이스 이거 1대1인데 이거는 4인대전 미니게임 이걸로 봐야겠다 어둠속에 대마왕 어 이거 재밌던데 그것도 있고 저기 그 1 2 3 4번째 줄에 3번째 게임 있잖아 이거? 어 이거 그거임 그 재밌어 피지컬게임 이거 재밌어? 한 명 다 골칠 수 있어 그거 재밌어? 그럼 나나향님이지 그거 재밌는거야? 다 골치는게 재밌어? 그러면 먼저 말한 사람이 다 골 맞아야죠 김지호 노린다 나리에 땋게 내리지요 어라? 음? 왜 안 맞지? 내 옆자리 조심해라 내 옆자리 조심해 나도 옆자리부터 줄진다 옆자리 두 명이잖아 뭐야? 어? 어? 페링? 아 렉 벌려 아 뭐한대 나이스 나 저기부터 줄여야겠네 그러면 그럼 나도 그 생각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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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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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하핫 아하핫 아하핫 이거 키키 우승했는데 아냐 아냐 나 키키 우리 우리팀 있잖아 어? 아아 우리팀이 어 키키야 너 어디다 쏘는거야? 아 몰라 아 뭐야? 성인 이쪽에 쏴야지 키키야 어디다 쏴 으아악 마가마가마가마가마가 마가마가마가 으아악 아 키키야 어? 너 캡쳐보드 뭐써? 나 몰라 나 그 HB 뭐 써있는건데 너 패스스루 기능 없는거 쓰는거 아냐? 패스스루가 있어 패스스루 반응속도가 이게 사람 반응속도가 아닌거 보니까 패스스루 없는거 쓰는거 같은데 나랑 같은건데 나 욕해요 나는 근데 잘하네 어 여보세요 아니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뭐였지?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나나형 꿀잼이네 어 오 아 이거 진짜 지수님 요리한거잖아요 이거 빽테틴색플럭에 2개 이상 이어서 부셔달래 티트리스낹 quent р streets 지수님 지수borne 숙櫈 오오 어 어려운데 이거 다들이 나나현 뭐 먹지? 수 sells 상냄줌 100점 어? 이거 위에 벽불사이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찌브, 찌브, 짜브 된다. 아, 찌브 시켜주네. 덱 압축 시켜주네. 어, 여기다. 아, 짜브 시킨다. 아, 뭐해,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아니, 젠장, 나 망했다. 개만났어. 100점 먼저 먹는 거지, 맞아. 안 죽는 게 아니라 100점 먼저 먹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제발요. 가만! 어? 짜브! 잠깐만, 나 다시 시작인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김진우 개같이 멸망. 롤롱? 롤롱? 뭐, 1등 하는 건가? 짜브? 오디오 따위 안 채워. 다들 집중해서 이 게임이 뭐라고. 절대 집중해. 저 먼저 갈게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나 내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끼끼 1등 했어. 아니, 어떻게 끼려 1등 했어? 그러게요. 막 났는데 1등 했네요. 오예? 뿅뿅킹인가? 오예. 너무 잘하는데? 어, 블록 연결 하나 더 있다.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 블록 이거. 해봐, 해봐. 고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스핀 스노우보드. 오, 공중에서 최대한 많이 회전시켜라. 예술 점수네, 예술 점수. 어, 괜찮해. 뭐야. 그니까. 어떻게 놀러지, 이렇게? 네. 왜? 이제 어떻게 한 거지? 낫은 수류금. 출발. 아, 뭐야? 어? 어떻게 해, 이거? 4770부. 4770부. 어? 어? 아, 까비! 와아! 어? 응? 1.2백도! 어? 왜 티날더라? 5,040도에 승리다. 아, 한 바퀴만 더 들었으면. 아, 5,000도야. 아, 잘하네. 김성윤 개같이 고수. 역시. 돌리는 건 잘해, 내가. 잘하네. 웃지 마세요, 자네. 이거 한 번 하죠. 좋죠. 이거 진짜. 이거 좋은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 두뇌 풀가동 아니? 두뇌 풀가동! 나나 형, 두뇌 어디감? 저희 두뇌 없는 분, 레디좀님? 문의 풀가동! 두뇌 풀가동! 나 이거 헷갈리더라, 이거. 나 핑크 공룡이나 밀어요. 저 모양에 맞추는 건 줄 알아가지고. 헷갈렸네. 다! 싫네, 이거. 어, 저건 반영이 왜 안가져? 아, 이래서는 결판이 나지 않겠는걸요? 정말요? 갈수록 가는 칸도 줄어들고. 빨라져갖고. 안녕! 이거 자꾸 지 혼자 옆으로 걸어, 얘가. 대선이 나긴 하네. 또 나의 승리네. 잘하네. 그래도 나 한 번은 이겼다. 재채기 나올 것 같아. 뭐야? 나 다시 한 번 눌렀어? 아니구나. 헛슬베팅? 난 한 번도 못 이겼다. 헛슬베팅이 뭐야? 그러게. 야구? 공을 타이밍에 맞춰 치세요. 야. 야. 아, 씨. 아, 너야, 씨. 아? 아, 씨. 개가 지웠단다, 우리. 아이, 새끼, 자꾸.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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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아, 타이밍 진짜. 왜 안 되지? 어, 뭐야. 다시 힘손진이었어? 아. 아, 밀어주지 마.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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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아, 진짜? 아. 아. 아, 싹. 아, 저거. 어디다, 뭐oun? 아. breasts. 아. 아, 어. 맞췄다. 아? ㅋㅋ 우리 마지막에 답을 답답해 내가 못하는 아 저거 신나절아네 저거 크흐흐흠 어으 아니 저거 근데 슬로우도 슬로운데 쒸 위아래로 던져버리니까 아... 나나 형님이 좋아할 만한 거 한번 해봐야겠다 좋아 진짜... 어 이건 뭐야 이동 구슬 퍼즈 이건 뭐지? 그런 거 약간 능지로 하는 거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진심이세요? 네 1대1인데? 아 그럼 안되겠다 하자 이제 나나 형님께 한번 하시죠 어 왜... 왜 그래 어떡하냐 진짜 지면 큰일 난다 이거 봐 이기님 미안 내가 상대가 나잖아 이길 거야 아 이거 그거네 옛날에 하던 그 공 색깔 연결하는 거 보글보글?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연결하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연결하고 돌려서 판 돌려가지고 키가 뭐였지 근데? 뭐 3개 연속 같은 거 나와서 럭키라지 아 어 어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게임이? 나이스 나이스 몇 개 연결해 없어지는 거야 어 왜 따라한다 저거 공 어 나 4개야 4개야 나 4개야 나 4개야 나 4개야 4개 연결해 5개 없이 연결해 없어지나? 오케이 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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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 안다 나 이번에 안다 이냐 6개만 6개는 안되나봐 아 6개 됐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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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냈고 뭐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거 너무 싫다 근데 이거 애기용이야 이거 진짜 애기용이네 이건 어 너무 느려 이거 그래? 나만 어렵냐 이거? 이 2개는 뭐야? 무슨 말이지? 숫자? 숫자? 아 아 아 숫자 알겠다 아 2개를 더 해주는게 아니구나 아무거나 아 아 아 2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지? 아 잠자 어 아 누가 손에 땀을 안 지는 대결이래 짜증나 아 아 왜 아 옆에서 숫자가 지워져야지 저게 지워지네 하하하 근데 진짜 뜬금 개늘이네 이거 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뭐 시간초가 없는데? 아 우리 잘하고 있어 아 상대보다 많은 숫자를 지워라가 저 저 공들 사이에 네 닿게 해갖고 지워지면 숫자가 하나 차감되거든? 에잉? 무슨 말이야? 저 공을 지우는건가? 지운건가? 나나야 개같이 멸망할 수 있나? 어 보냈다 빨간색 숫자를 빨리 다 지운 1에 5개를 만들어볼게 어쨌든 제가 색깔을 다 지운 아냐아냐 저 1 숫자를 주변에 터트려갖고 빨리 지우는 것 같아 어 아 아 1이 됐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망했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바둑중개 보는거 같네 ㅋㅋㅋㅋㅋㅋ 잘하고 있다는 뜻 재밌ело 1이랑 맞춰서 1이랑 맞추게 해서 그렇지 아 틀어지면서 요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 이고 초록 지우면 은 race 히트다 히트 파란색 파란색 파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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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아직 게임이 이해 못하는데 키키야 그 색을 다 지우는 것도 좋은데 너 저 숫자 지워야돼 그래서 저 숫자 옆에다 놔야돼 아 그래? 오케이 이거 다 지워야 끝나는거야? 아싸! 다 지울 수가 있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잠깐만 어 실수 예뻐 키키가 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시간 초가 없어갖고 이 항모 손에 땀을 주지 않는게 방지도록 또 할 수 있어 나도 나도 빨간색 저게 일이랑 잘 이어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이해했어 역시 우리팀이야 여기 오 까비 나이스 놓아질 때의 기준인가봐 아이씨 다음번에 그러면 이를 맞추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갖고 맞추면 되겠다 초록을 넣었어야 됩니 여기에 넣는다면? 이라고 안다 있다 너무 아쉽다 저게 이게 아닌가봐 난 뭐하냐? 이거 언제 끝나지? 못해서 안 끝나는건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못해서 안 끝나는건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못해서 안 끝나는건 맞는거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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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숫자를 빨리 지워야 다음 상대편한테 숫자가 가다보니까 저걸 지워야 공격이 가는건데 못 지우니까 아무것도 안와 저걸 어떻게 지워? 아 나 지금 보낸거야 지금 왜 안지워야 옆에서 숫자 옆에서 색깔을 지우면 숫자가 일씩 지워져 방금 지워했는데 애가 안죽었어 그치 그치 이번엔 파란색만 있으면 파란색 많이 안나와 노란색 위주로 가자 저 완전 큰일 있다 완전 큰일 어 완전 큰일났다 하하하하하하 개같이 멸망할거 같은데 둘다 아니야 아니야 나나야 노란색 개같이 멸망 아 노란색 아 이럴 수 나나야 개같이 멸망 시청자가 된 이 기분 아 살아나나 나나야 제발 솜 아니 이거 일부러 일어나? 하늘색 이름 아껴 아이학 정거 например 모ffe 아니 정거 성윤이랑 해야지. 그거 해봐. 자, 들이소. 해봐, 어려워, 이거. 스팅이 짓에 10개가 튀어나온 사람이 힘든데. 이거 어려워서 그래. 개같이 멸망. 공 떨어뜨리기가 뭔 키야, 이거 키가? A인가?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 오케이. A 맞네. 뭐야, A인그룹 빨리 꺼져? 어. 노인정인 줄 알았어, 거의. 아, 뭐야. 어떤지.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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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야, 우리 인턱 504 한 칸 아니야? 응. 똑같네. 우리 할 때랑. 아, 뭐 흘러기 있어? 아, 뭐 흘러기 있어? 그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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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치, 그치. 아, 여기 빨간 거 두 개나야겠다. 아, 이거 손수 두 개되네. 보니까 보여, 나는. 아, 여기. 오, 이거 대박? 너무 아쉽고. 그치. 김진우 개같이 멸망 직전. 어, 렉, 렉 뭐야. 렉공격 니은? 저 아님? 응. 비슷한데 우리 할 때랑? 근데, 응. 에이 게임 알렸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지. 맞아. 게임 설명 읽었으면 그랬을 텐데. 3을 여기다 놓고. 아, 이렇게. 오. 와, 이거 다 안 넣는다고? 그래, 저희 안 없어지네. 다는 순간에 없어보니까. 어, 피 났다. 이상하게 됐다. 어, 자꾸 실수하네. 어, 완전 큰 거 보냈다. 아, 이게 안 닿아? 이게 다음 표시가 안 된다고? 노동이 너무 큰 그림 그리다가 죽겠다. 어. 리얼. 이걸 10까지 어떻게 쌓...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잘못 돌렸다. 김준우 개같이 멸망할 예정. 뽕이는 약간 너무 큰 그림 그리다가 골로 가는 중? 이거 나나양이랑 끼끼님이 끼끼가 더 잘한 것 같기도? 그래, 어렵다니까 이거. 해봐야 안다니까 이거. 맞아, 맞아. 볼 때는 훈수술만 했는데, 그지? 오, 방금 뭐야? 한 바에 나왔어요, 여기. 아, 생각하고 눕는 거구나. 생각하고 눕는 거구나. 아, 너무 높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 저거 뭔가 오류난 거래. 버그 났네? 따란따한. 음악 중독되는데, 내 목숨이 시험붕인 거 같아요. 어, 저기 뽕뽕이 구심 하나 나갔다. 나가면 어떻게 돼? 나, 나간거지. 버그처럼 빙글 빙글 돌아가는 중. 나 지금 저쪽 화면에 볼 시간이 없다 지금 뿅이가 이기고 있긴 한데 앞날은 모르는 것 어 이거 큰 곳을 날아가겠는데 와 저거 뭐야 뿅이가 완전 개꿀인데 저거 화면이 어두워졌어 너 슬림 오드다 아무것도 안해서 어떻게 하냐 둘이 버튼 한번 눌러 키모야 너무 어려워 이거 어 너도 그렇게 느끼고 있니 결국 우리가 잘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지 아 이거 돌리는 게 어려워 퍼지는 안 어려운데 방향 전환에 굉장히 나낭을 겪고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건 뭐 이긴 사람 나랑 한번 두찾여야겠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나낭님이 이겼어요 어라 으흐흐흨흨 아 목 빠질 것 같아 아! 비었다 어떤냐? 와 숫자 4 와 4는 뭐야 와 저기 다 일일일일이네 다 마진다 왜 그래요? 진족은 개같이 멸망 흐흫흐흨 어... 이거 말고 다른거 하죠?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나오면 진짜 하루종일도 가능하겠다 만약에 온라인 멀티에서 나오면은 리얼리얼 오우 노잼 우일한 노잼 미니게임이었습니다 예 뭐가 있지 또? 마지막 하죠? 마켓 뭐할까? 뭐가 좋으세요? 어? 위험한 줄다리기 이거 소통게임인가? 아니네 막누르다가 플레이로 가세요? 나나양 쿠파 vs 나머지 셋 나파 가자 힘으로 하는걸 덤비다니 난 쿠파 옷을 입었다고 나나양 쿠파 옷 입었네 귀엽다 어? 잠깐만 아 이거 스틱 돌리는거네 네 잠깐만 내가 왼손으로 해야겠다 옛날에 드래곤볼 때문에 많이 돌렸거든요 홈버튼 안 누르게 조심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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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개못하라는 데 나나야? 개못하네 진짜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다음 다음 끼끼 나야? 다음 끼끼소 이거 한 번씩 잘해봐 누구나 한 명을 이긴지 봐봐 가자 이거 일 안 열리 뭐라고? 이거 키가 뭐야? 스틱 돌리기 스틱 돌리기 아 똑같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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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이거봐 빠이 다음 김진우 오케이 이거 어려워 이거 어? 이거 3대 1 안되는데 이거 알모.. 알모스이네 이거 봐 응 다last니 이거봐 해봅 ран가봐 빠 개마 아 귀여워 진짜 아 진짜 저거 뭔데 언니분거 어? 어?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짜야악 뭐야 조달이는 힘으로만 하는게 아니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성윤아 너 해봐라 이상한데? 어? 뽕뽕이 해봐 뽕뽕이 아 나 이거 두 손으로 잡고 놀라야겠다 안 이겨지는데? 이거 어? 이거 왜? 어? 위니어 예에 이거 맘겜이네요 맘겜 다른거 하죠? 예에 구... 왜 뭔일이.. 쿠파만 게임이네요 나나님은? 띠띠이는? 이상한데? 이상한거 맞추네 이거 나 잘해주고 싶어 내가 잘할만한거 해주세요 잘할만한거? 어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안돼 안돼 그거 돌리기는거야 ㅋㅋㅋㅋㅋ 어 끝났네 ㅋㅋㅋㅋ 어? 나나님 잘하는거 끝내버렸는데? 방충 방종하러 가자 아 방종이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따 여까지 하죠 여까지 하고 아 재밌었습니다 마리오 파티는 여기까지 기묘하셔요 고수였어요 다님 아니 근데 나나이는 개못하던데 맞아요 고수였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아니 근데 나나이는 개못하던데 아니 근데 개못하던데 개못하던데 그냥 개못하던데 아 틀려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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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레전드던데 따라 나와 맞짱 뜨면 내가 내가 지냈는데 그니까